안녕하세요 바나나를 꺾네 그냥 주세요 우리가 껍질 벗겨 먹을게요 엥? 칼집? 뭐할라하지? 와우 바나나를 튀기네 와... 이 코코넛 오일로 튀겨서 그런지 부유물이 있구나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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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 뭐보자 바나나를 어떻게 해요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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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네 방운침니까 맛있나 대기 더 맛있어 대기 더 맛있어 맛나 안나 왠지 배고파 이대한 지의원 이대한 지 권이가 먹기 이대한 지 권아를 먹으러 응 어 이게 가벼 우리도 간다 이대한 바야 지금 아름다운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